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예! 예! 여기 새로 오신 소장님이시다 인사 올려라 기도인 뭐야? 저희요 너 왜 이렇게 쫓아다녀? 나한테 할 말 있어? 야! 야! 박영화씨 이게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하는 몇 번지 경고인지 모르겠네요 야! 야!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? 서울에서 그런 문제로 징계 먹고 여기 내려온 거고 소장님이랑 놀러 왔냐? 어? 흐흐흐흐흐 노인사체요? 어떻게 한 거야? 야! 용아 진딸이 아닙니다 이선아 알지? 네 소장님! 에휴 승리 이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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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선dag nacion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